우와, 이거랑. 우와. 법이 많고 그래서 사람하고 친해지려면 좀 시간이 걸리죠. 옷 아닌가요? 네, 제 그 옷이에요. 옷에 집착이 심해요. 옷을 계속 갖고 다니면서 잠잘 때에서 옷을 갖고 다니고 일상생활이랑 거의 동반하듯이 그렇게 계속 가지고 다녀요. 오, 이건 어때? 이것도 좋아하잖아. 자. 자세히 보세요. 목연하고 이제 떨어져서 이제 새로운 집에 입양이 돼서 오잖아요.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이 공허한 마음이 있어요. 불안 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애착되는 물건들이 있어요. 원래 집이 있었는데 이거를 치웠어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꿈에 막 울고 다니고 끼고 다니고 거기서 잠도 자고 거기에다 마운티를 좀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는 이제 숨겨놨거든요. 이거하고 제일 비슷한 걸 찾을 거예요. 이렇게 찾은 게 이제 이 옷이랑. 집착되는 물건을 진짜 없애는 쪽으로 갈 거예요. 저걸 이용해서 자기 방석이 너무 편하다는 거를 주는 거예요. 입에 물고 있을 때 애착 물건을 뺐고 그다음에 간식으로 교환해 주라. 뺐어요. 지금 딱 뺐어요. 자, 물어. 물었어요. 물었어요. никаких? 이 embodiment은이야. 그럼 이제 하는데 … ㅋㅋㅋㅋ 이제 먹을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는 이건 frazzly 방향을 많이 할 거예요. 저는 자,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자. 우리 주제 금속기 그래. 이것을 내가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자기한테 피해보는 것도 있다. 거의 3년을 그랬던 물건인데 이렇게 포기한 게 너무 신기해요. 잘 재밌게 노는 일만 남은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